새로운 미래, 제2의 인생을 원한다면, 관심 분야가 직업이 되고, 자격증으로 경쟁력도 갖추고, 바라던 내일이 진짜 내 일이 되는 원디대로 꿈꾸는 나만의 원더풀 라이프. 원하면 원디대. 식재료인 본초를 공부하고, 교재나 강의를 열어보며, 지식을 얻고, 교수님들께 지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원디대는 나를 우뚝 서게 하는 백과사전입니다. 누적 입학생 중 4만 명, 재학생 10명 중 6명 전액 장학금, 105개 국가 민간 자격증 연계 교육, 교육부 사이버대학 평가 최고 등급 A+, 당신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17개 특성화학과, 당신이 꿈꾸는 원더풀 라이프. 원하면 원디대.